그래서 제가 오늘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 잠깐 해본다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학교 수업을 충주시하는 전제를 당연히 언제나 생각하셔야 되고 부모님들도 그 지점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학교 수업을 어떻게 잘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식사를 하실 때도 저녁에 오면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시는 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복습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머릿속에요. 오늘 뭐 선생님한테 들은 재미있는 농담 없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하루에 수업을 싹 복귀를 해버려요. 그 순간에요. 그런 노력들 많이 하시는 것도 교과서나 노트 필기를 얼마 잘하고 있는 것도 자꾸 보시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 바로 직전에 꿈과 비전에 대한 부분들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많은 전제들 속에서 저희가 진정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창시절이라는 때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이 뼈에 각인시켜야 되는 공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공부의 능력을 뼈에 막 각인시켜야 된다는 건데요. 마치 악기를 다루는 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아요. 자전거를 한번 탈 줄 알면 어렸을 때 탈 줄 아는 게 한 10년에 다시 타더라도 금방 탈 수 있잖아요. 공부가 그런 능력과 똑같습니다.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도요. 악기 수준이 좀 있죠. 악보를 보지 않고도 칠 수 있는 경지가 있는데 좀 피아노도 치실 줄 아는 분은 금방 다시 치실 수 있잖아요. 공부의 능력이 진짜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많이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 아이처럼 상상만으로도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이 일을 꼭 하고 싶다. 한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야 직업들이 꼭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우리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꿈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해요. 제가 100만 원 현상금을 계속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가 필요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은 우리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했는데 공부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제일 큰 그것이 저희 신림동이잖아요. 신림동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시촌이어서 수십만 명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많고 서점도 많고요. 독서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많은 게 있어요. 당구장, PC방, 만화가게가 그렇게 많아요. 제수, 삼수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그 사람들조차 시간관리나 자기관리에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에 딴짓하고 있고 10년 이상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다 이 점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진짜는 몰라요. 앉아서만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내가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스스로의 방법도 몰라요. 나만의 최적화된 방법도 못 갖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학창시절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 뼛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마치 자전거를 10년 만에 다시 타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능력이냐면 처음에는 엉덩이 능력입니다. 인내력과 습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오래 앉을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 아이들 보면 10분, 20분 지나면 자세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엉덩이 뒤에 이 아가씨처럼 앉아야 되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한쪽 팔이 책상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 팔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이마죠. 자는 거니까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호흡과 혈액순환에 결정적 차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오래 앉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엉덩이 훈련부터 필요합니다. 다음이 필요한 게 손 훈련이에요. 밑줄 긋고 받아 적고 필기하고 이렇게 단어를 외울 때도 눈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손으로도 막 써서 외우고 그런 것들을 막 습관화 되어 있는 것이 아주 다른 기술이죠. 그 다음이 머리로 공부하기입니다.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암기의 이해 차원인데요. 사실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해 드렸던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공부의 버릇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 문제인데요. 보통 우리도 아까 영어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당장 과외나 학원을 생각하지 앞에 있는 엉덩이와 손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우리 아이가 잘 앉아있나 손으로 필기 잘하는가 혼자 공부할 때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나 손으로 필기를 잘 하면서 하고 있나 입으로 말하면서 하고 있나 이걸 먼저 부모님들로 생각하기 전에 좋은 학원 보내야지 머리부터 적분한다는 거죠. 이 점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게 더 중요한데요. 마지막이 마음으로 공부하기입니다. 보람되고 뿌듯하고 흥미진진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집중하고 있었는데 고기를 들어보니까 30분이 막 지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공부에 심취해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순환하면서 점점 더 잘 되고 더 오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관건은 엉덩이와 먼저 손이 먼저 출발입니다. 이 부분이 더 먼저 출발이죠.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아요. 보통은. 늘 이 부분만 신경 쓰니까요.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학원을 먼저 생각하죠. 학교 수업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요. 내 자녀의 결과감만 생각하시잖아요. 문제집을 잘 풀었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우리 자녀의 오래 앉을 수 있는 아인가? 손이 잘 움직이고 있는가? 집중력이 낮은 거에 대해서 부모님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엉덩이 출발하는 겁니다. 욕심을 비우시고요. 안 해도 좋아. 딴짓 해도 좋고 뭐랄까? 안 좋은 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뭡니까? 추리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 이런 걸 봐도 좋으니까 책상에 오늘 2시간, 1시간 정확히 앉아보자. 이 훈련부터 출발하는 거죠. 20분 앉기 목표로 출발하는 거고 30분 앉기 목표로 출발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저희 공부방은 이걸 더 먼저 했어요. 언제나. 선생님이 감시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방에 와서 무엇을 공부했지 보다 어떻게 공부했지를 더 집중해 줍니다. 더 앉아있을 수 있게 하고요. 그런 훈련 효과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학교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공부방에 와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앉아있는 훈련을 했으니까 학교 가서라도 단 1분, 2분, 3분이라도 더 오래 집중해서 앉아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엉덩이, 손, 머리, 마음, 뼈에 강북인 시킨 이 공부의 능력의 결과가 성적이나 등수나 대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결과값이에요. 결과값. 우리 아이들의 진짜 결과는 성공과 행복이잖아요. 제가 우리 공부방에서 어떤 친구가 있냐면 제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태권도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엄청 가난하거든요. 운동을 더 못 시켜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중간고사 시험을 딱 봤더니 평균 30점, 30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방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방을 오는데도 차비가 없어서 저희들의 교통가들을 끊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에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갔어요. 그런데 그 학과를 보니까 수능의 평균 등급이 전과목이 1.5등급은 돼야 돼요. 대부분 1등급이고 한두 개만 2등급이어야 갈 수 있는 학과더라고요. 취업이 바로 되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명지대학과 동국대랑 인성을 몇 개 대학을 합격했는데 그 대학을 선택을 했어요. 집이 어려우니까. 장학금을 받고 나오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훈련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거 공부 안 시키고요. 영어는 그냥 단어만 막 계속 외우게 했고요. 그날 배웠던 수학만 복습하게 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훈련만 시켰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성적이 올라가요.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는 우리 공부방을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학교에 가서도 혼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제일 빨리 가서 제일 늦게 학교에서 나온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가 웬만하면 성적이 많이들 올랐어요. 결국은 저희는 무엇을 가르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강의하게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기만의 학습에 대한 그 힘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도 자기가 공부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가서라도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 또 들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다른 게 아니고요. 공부 그 자체로는 그 순간에 시험을 벌기에는 좋을지언정 내 인생을 놓고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스킬은 아닌 거죠. 그런데 학창 시절이 이 공부의 능력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 하루 종일 하루에 6시간 7시간 앉아있어야 되는데 공부 수업 중에 지루한데 잠깐 나갔다 올까 밖에 나갔다 올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졸리는데 하고 대놓고 이렇게 엎드려서 못 자잖아요. 선생님 눈치도 보이니까요. 억지로 참아보고 그 순간에 노트 필기도 해보고 그런 훈련들이 억지로 억지로 하고 있지만 계속 뼈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아이가 대학이라는 환경 아니면 인생이라는 환경을 통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도 인문계 못 가고 실업계를 갈 수도 있고 대학을 못 갈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 엄마가 계셔서 직접 동규 얘기를 좀 하려고요. 만남 제가 자랑스러워서 어디 가서라도 자랑하는 친구가 한 명이 동규라는 친구가 촌복공에 나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은 거의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점수가 막 안 올라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한테 너무 안 맞는데요. 자기도 싫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랑 상담도 하고 제가 제 친구도 소개시켜줘서 수학을 아주 잘하니까 너는 회계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자격증을 몇 개를 금방 따더니 취업을 얼른 해버리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지금 열심히 자기만의 회계 영역에서 계속 경력을 쌓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육의 체제 속에서는 이 친구가 겉모습을 봤었을 때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도 지나가지 못한 친구인데 제 눈에는요. 서울대 연고대를 간 친구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트렌드 중에 하나가 신입사원을 뽑지를 않아요. 경력직을 다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연고대 간 친구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꼭 자기 자격증을 따거든요. 역사학과 간 친구들도 자격증을 따고 국문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자격증을 따는데 동교가 딴 자격증을 따야 돼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 뽑아줘요. 왜? 경력이 없으니까. 4년 동안 더 공부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1년 2년 요즘 다 재수를 또 하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이 취업을 간신히 되었던 그 시점에 동교는 경력이 6년이에요. 똑같은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누구를 뽑게 될까요? 지금 현재 물론 통계조사 보면 대학 4년 졸업생과 고등학교 졸업생의 연봉 수준 격차가 나와요. 그거는 6년, 7년의 경력을 산정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동교가 서울대 연구대를 간 서울, 인서울에 했던 대학 가는 친구보다 이만큼 앞서갔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똑똑해져서요. 취업을 한 3년 정도 한 친구들을 위한 대학 전형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뽑고 싶어서. 기업이 원하니까. 보십시오. 오히려 동교는 이렇게 저희랑 같이 공부했던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도 가끔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취업에 성공했으니까 제가 선물도 취업 선물도 주고 이런 관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마음도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동교한테는 이 공부의 능력이 뼈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수학 하나만큼은 진짜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완전히 계속 100점 맞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가 우리 아이들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미래 진리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컨설팅 해줘야 될 것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늘리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트 필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도해 주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시간 최고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감시자라든가 함께 공부하는 사람 좋은 공간을 통해서 자율학습의 최고의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으로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성적을 올리는데도 인생을 위해서라도 최고의 환경이라는 생각을 저에 대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금 시간 남았을 때 우리 자녀들 수학이나 영어 때문에 제일 고민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되게 기본적인 것들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수학은 딱 이것만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공부법은 결국 학교 수업이라는 것을 모체로 두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도 공부하는 것이고 혼자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도 몇 시간 했어? 일주일에 몇 시간 했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도 착각을 해요. 자기 혼자서 자율학습 한 시간만 수학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학교 수업을 듣는 것도 학교 공부잖아요. 자기 공부.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설명과 이해를 시켜주고 어려운 문제를 몇 문제 해설해주는 데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학교 수업에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할 때는 기본 이해를 확실히 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것. 이게 스스로 공부해야 될 방법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하기 전에는 나의 스타일을 아이들한테 파악을 시켜줘야 돼요. 그 얘기는 좌뇌, 우뇌를 먼저 파악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 아이가 좌뇌다. 말을 막 논리적으로 하고 과학 같은 걸 좋아하고 남자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친구들은 수학을 아주 공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고 문제를 많이 풀면 도움이 되고 수학적 추론하기, 예를 들어서 공식을 증명해보기 이런 거 있거든요. 수학 공부 잘하는 법을 보면. 그러니까 좌뇌인 학생들은 공식을 증명해보기 하면 돼요. 그런데 우뇌인 학생들은 그렇게 안 돼요. 답답해해요. 수학 공부에 대한 많은 공부법이 다 자기랑 달라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은 수학을 암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거든요. 문제 유형을 암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 중심에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풀지 말고요. 문제집은 한 곳만 풀겠다는 노력으로 우뇌인 학생들은 생각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암기가 목표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수학 복습의 아주 기본은 뭐냐면 학교 수업을 집중하고 다시 보기로 수업 필기를 하고 문제집 참고서에 설명을 읽는 거죠. 문제집은 앞에다 설명이 있으니까요. 문제집을 풉니다. 여기에서의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요. 풀이법이 바로 생각이 안 나면 체크하고 패스를 합니다. 풀이법이 생각이 안 나면요. 고민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일단 빨리 푸는 겁니다. 이게 저희한테 상당히 큰 노하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부방에서 그날 배웠던 수학을 복습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복습을 못 끝내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찰을 해봤더니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10분 20분씩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오늘 배웠던 데까지 오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배우는 데까지 끝까지 빨리 풀고 다시 돌아와서 체크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풀리는 문제가 몇 문제 생깁니다. 수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해답을 보면 됩니다. 수학은 이렇게 공부한다고 패턴을 잡아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죠. 해답을 보고도 풀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하고 과외가 필요하고 학원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학교 가서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해줘야 됩니다. 친구가 안 가르쳐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그 친구는 친구 안 해도 된다니까요. 친구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앞으로 공부 못할 거예요.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다 가르쳐줘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되게 기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한번 더 쳐다봐줘요. 한번 더 물어봐주고. 그럼 얼마나 수업의 집중력도 막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일단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학의 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머니 노트 이거 꼭 지도해 주세요. 연습장을 꼭 사서 풀어야 되고 문제집에다가 이렇게 깔짝깔짝 대충대충 푸는 하는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반을 접어야 되고요. 채점은 노트 이렇게 틀렸다고 하는 거 노트에 이렇게 하게 만들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이 사람처럼 칸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다음에 문제풀이 글씨는 깨끗하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글씨 자기만 알아보도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수학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실수를 하니까 B자를 6자로 착각하게 되기도 하고 A자를 빨리 쓰다가 9자로 쓰기도 해요. 그런 것들에 착각을 하니까 안 되고요. 문제집은 틀린 것만 체크하는 겁니다. 수학 문제집에 답을 다는 건 무의미해요. 수학 문제집에 답이 3번 7 이걸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만 바뀌면 다 바뀌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집은 답을 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틀렸다고 표시해놓은 것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다시 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라는 정보는 아주 비싼 정보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적혀져 있으면 김새잖아요. 다시 볼 때. 그러니까 수학 문제집에는 답을 쓰지 말고 이 연습장에만 답을 쓰게 만들고 틀린 문제일 경우에 틀렸다고만 딱 표시되어 있는 수학 문제집이 깨끗해야 돼요. 부모님은 이런 과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계속 대화도 나누고 자꾸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 지도하실 때요. 그다음에 비교를 먼저 말씀드리면 50점 아래 솔직히 말하면 60점 70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습은 기본 문제만이 핵심입니다. 복습은 기본 문제만 문제집 한 권만 푸는 거랑 복습은 기본 문제만이 무슨 말이냐면 수학 문제집은 기초 문제,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이렇게 3단계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 수학 점수가 낮은 친구들은 기본 문제까지만 풀면 하는 거예요. 기본 문제만 풀어도 수학 시험에 80점 이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넣는 거거든요. 아니 일단 50점, 60점밖에 안 맞는 학생들의 다음 목표는 뭐예요? 100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100점을 맞을 것처럼 공부해요. 좀 슬픈 것은 그렇게도 공부를 못 끝내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만 딱 풀게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뒤쪽은 깨끗해도 되죠. 당분간은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한 번 더 보게 만들어야 돼요. 차라리. 그래서 우리 기본 문제만 풀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한 학기껄 복습하는 데 있어서 아까 1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아는 것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전개할 때마다 또 공부방 운영에 대한 설명을 어디 가서 할 때마다 학부모들이 있는 학생분들이 질문하는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알려줘요? 이런 겁니다. 모르는 게 생기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둬야 돼요. 자꾸 착각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아서 성적이 올라가야겠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중간고사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한두 개가 모르는 것만 생길 정도여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날마다 질문을 해요. 선생님한테. 모른다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 친구는 지금 성적이 50점이니까 모르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60점을 맞는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먼저 수학 같은 걸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학의 가장 큰 난제는 어려운 점은 뭐냐면 마치 계단하고 같아서 밑에 계단을 밟지 않고 위에 계단을 밟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걸 공부를 못했으면 중학교 3학년이라도 다시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빈틈이 없이 기본이라도 탄탄하게 늘 누적하고 아이들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전 학기 거를 복습하는 게 방학 때문에 아주 좋죠. 이번 방학에 혹시 목표를 우리 자녀에게 세워주신다면 선행학습이 아니고요. 지금 학원 가면 다 선행학습 하잖아요. 다음 학기 거. 아주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전 학기 거를 기본 문제만이라도 한번 쭉 풀어보는 그리고 혹시나 부모님들 학원을 보내실 거면 보습학원 같은 데를 보내세요. 보습학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꼭 그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세요. 내 자녀는 복습을 위주로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수학을 한번 끝내보는 게 좋고요. 수학 점수가 높은 아이다.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어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높은 학생들한테는 당연한 방법이죠. 문제의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런데 이것도 참 문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수준별로 수학 문제집이 다 달라요. 이것도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지만 저희가 한 2년 전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레벨별로 이렇게 자기 성적별로 수학 문제집을 사야 돼요. 저희가 지난번에 멘토링 캠프 같은 데를 갔더니 수학이 완전 기초인데 문제집이 이런 문제를 사온 거예요. 고단수를. 너 왜 고단수 사왔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수학 친구가 어떤 문제집이 제일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사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재 교육체계 문제점들이에요. 공부 못한 친구들한테는 못한 친구에 맞는 공부법이 필요한데 그 못하는 친구한테 공부 잘하는 학생의 공부법을 자꾸 지집시키는 거죠. 이런 게 좀 있고요. 고등학교는 조금 세분화한다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을수록 쉬운 문제집이 더 많다는 거죠. 그죠. 이 고호일수록 설명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것 기탄수학인데요. 혹시나 여기에서 부끄럽지만 내 자녀가 중학생인데도 아직 수학 성적이 20점 30점 40점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기탄수학을 사십시오. K단계부터. 아주 쉬운 사치견산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막 열심히 풀어보는 겁니다. 수학적 감각이 늘어나는데 아주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단원벌 교환. 이게 또 방학 때 꼭 하시면 좋을 수 있어요. 자녀분한테 전 학기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워. 도형이 어렵냐. 함수가 어렵니. 부등식이 어렵니. 이런 걸 물어보신 다음에 내가 이쪽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내신 플러스라는 것으로 그 부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녀에게 사줘서 이 방학 때 그 부분을 메꿔야 돼요. 하나 빈칸 생기면 못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수학은 이게 끝입니다. 다른 공부법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여기에서 머물러요. 그 이상의 그 이하에도 사실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문제를 더 많이 푸는데 비교로 있는 거지 특별히 뭔가 고차원적인 공부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건 정말 다 마케팅적인 것 같아요. 마케팅을 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법인데요. 영어는 참 사실은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를 다 잘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여기 보면 읽기랑 듣기만 좀 잘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으니까 말하기 쓰기는 잘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표를 준비한 이유는 이 아래에 보시면 이런 걸 잘하기 위한 아주 기본이 문법과 단어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방식으로는 해석과 독계를 많이 해줍니다. 선생님이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아주 많이 해줍니다.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얼마나 문제를 많이 푸는지 몰라요. 1년에 고등학교 3학년은 4권 5권도 풀고요. 한 학기에 한두 권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나 혼자 공부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어 단어 암기를 확실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영문적 명문법 기초를 탄탄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친구들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이 친구한테는 저희는 영어 단어만 암기를 엄청나게 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치료학과 간 친구한테는 그런데 이 친구 성적이 계속 올라가요. 중학교 1학년 마치기 전에 중학교 과정을 다 영어 단어 암기를 끝냈거든요. 이 친구는 그런데 영어 성적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학교 수업을 듣는데 되게 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문장을 놓고 문장의 구조를 설명해주고 문법을 설명해주는데 단어가 어렵잖아요. 모르는 단어를 발견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탁 막혀버려요. 갑자기 그냥 어려워진다고 느껴요. 선생님의 설명의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장이 어려우니까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단어가 쉬우면 선생님이 막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계속 쉽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 학교 수업에 집중도 확 올라갑니다. 단어를 빨리 먼저 외우고 영문법 기초도 마찬가지인데요. 독해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때 영문법을 기본으로 한 문장의 단위 구조로 끊어서 설명을 계속해주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단어의 뜻만 알아도 문장은 해석이 되지만 문법을 알고 있으면 독해 능력이 계속 급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면이나 이런 효과성 면에서도요. 영어 단어 암기법도 그래서 좀 있습니다. 영어 암기법에 관한 책을 여러분 시중에서 보면 어떤 책이 또 설명이 있을 수 있냐면요.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라. 너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얼른 수업 시간에 받아 적어놓고 나중에 수업이 끝나거나 혼자 공부할 때 사전을 찾아서 단어장을 만들면 엄청나게 그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단어장 만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공부 잘하는 사람 용입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는 한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한두 개 모른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못하는 친구는 열 개 스무 개씩 나와서 사전을 하나 찾아보는데 2, 3분 걸리고 스무 개 나오면 벌써 60분 단어만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단어장을 그냥 사는 겁니다. 시중에.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단어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20개에서 60개의 암기 목표를 세운 다음에 세 번만 쓰고 암기하는 거예요. 세 번만 쓰고 30번 쓰나 300번 쓰나 효과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머리로 암기하고 있는 게 손으로 쓰고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을 발음하고 암기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요. 영어만 쓰고 해석을 쓰는 걸로 그 순간 시험을 한번 보는 거예요. 방금 외웠던 걸 자꾸 이제 리마인드 해보는 훈련인데 이게 이제 귀찮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공부방에서 어떻게 하냐면 영어 단어장을 보면 이게 뜻만 이렇게 딱 가릴 수가 있어요. 영어 단어만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딱 가리게 하고 한번 눈으로 한번 시험을 자기 스스로 봐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있으면 바로 그 순간에 체크를 하게 하고 다시 틀린 것만 두 번만 쓰면서 다시 암기를 합니다. 이 정도를 하면 20개나 40개가 한 15분에서 20, 30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내일부터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한 개 단어장을 3회에서 4회 정도 반복을 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요.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세 번만 쓰고 암기를 하니까 20개 정도 외우면 10개씩 막 틀려요. 10개씩. 그런데 이제 두 번째를 보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두세 개밖에 안 틀려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다시 처음 보는 단어 같다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다 까먹었다고 하면서도. 왜냐하면 단어장은 앞에 거 외우다가 뒤로 가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외우고 세 번째 외울 때 암기해낼 수 있는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중요하지 한 번에 30번, 40번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요. 한 3, 4회 정도 같은 단어장을 암기하면 아이들이 웬만하면 다 암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높은 정도의 단어장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중학생을 했던 아이들이 고등학생을 보고 이렇게 해요. 저희가 현장에서는 중학교 3학년 가기 전에 고등학교까지 다 끝낼 수 있을 정도 스케줄이 나오더라고요. 내일부터 하는 이어짐 학교만으로도 아이들은 천 개 이상을 암기할 수 있으니까요. 벌써 거의 한 한 중학생 것들을 다 외우게 되는 효과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 외우는 양을 또 증가해 보는 겁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기초적인 아이들한테 20개씩 외우지만 보통은 40개씩 외우게 할 게 이제 금방 올라가게 합니다. 두 번째 외울 때는요. 그냥 40개를 외우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단어장을 보통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심상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이미지를 통해서 외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가 보통 4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0강. 그런데 이 40강이 40일이면 외우잖아요. 20개씩 단어로. 중학생은요. 그래서 이런 식의 책들을 사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혹시 집에 단어장이 없으면 이 단어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암기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잊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잊었던 것을 잊었던 것을 다시 회상을 해야지 암기가 더 잘 되지 잊지 않고 인간이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단어장, 단어를 막 열심히 외우더라도 잊어버리는 게 아주 당연합니다.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 자기가 잊어버리는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앞에 걸 외우고 뒤에 걸 외우다 보니까 앞에 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아주 당연하다는 거죠.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잊었던 걸 다시 회상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 끝까지 본 다음에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법은 시험기간 때 활용을 하면 또 좋아요. 내가 역사를 이번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4시간 동안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내 시험기간 범위까지 그럼 보통 4시간을 막 밀도 있게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한 번 끝까지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스케줄을 세우지 말고 2시간 2시간으로 끊어서 조금 빨리 공부해도 좋으니까 두 번을 봐야 되겠다. 라고 스케줄링을 하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더 암기 더 오래 남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저는 이제 문법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문법 이야기를 또 요즘 시대에 왜 더 하게 되냐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문법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는 사교육이 없어요. 사교육이. 학원이 문법을 체계적으로 문법만 쫙 공부시켜주지 않아요. 저희 때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학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나마 입시 학원에서 이제 인터넷 강의든 아니면 재수생들한테 강의만 쭉 해주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법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내는 능력이고 끊어 읽어야 되고 듣기 듣기를 할 때도 듣기를 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문법의 기준으로 끊어서 문장을 읽어주거든요. 문법이 또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점점점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다 보면 내가 해석해야 될 문장이 한 문장에 줄이 막 선호줄이에요. 문장이 아주 길어요. 복문 중문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빨리 기초적인 걸 습득을 해놔야 듣기라든가 읽기 해석의 능력이 빨리빨리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숲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숲. 문법에 우리가 대한민국 현재 교육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문제 풀이를 위한 문법이다 보니까 하나의 문법 사항을 아주 깊이 파버려요. 뭐 투부정사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용법부터 예외적 용법까지 시험을 위한 문법까지 해서 해석을 위한 문법이 아니고 시험을 위한 문법. 아주 깊이 파버립니다.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문장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공부를 문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애머 보이란 이렇게 간단한 문장 안에 이렇게 많은 문법적 사항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은 아주 많은 문법적 사항들의 연계에 대해서 한 문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법적 사항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 구조는 왜 필요하구나 투부정사가 왜 쓰느냐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투부정사를 왜 쓰느냐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고 싶으니까 투부정사를 쓰는구나 이런 식의 뭔가 문법에 대한 기본 가치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시험용으로만 막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건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자녀를 시험용 문법을 공부시키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시험용 문법은 충분히 교육을 시킨다. 그럼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공부 방법은 뭐냐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의 이해를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저희 현장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대안이 없더라고요. 인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원도 잘 없어요. 그런데 인강 강사들은 강의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인강을 선정해서 보통 집에서 보통 하신다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 1.2배속으로 듣게 하고 암기사항에 나와도 패스 왜냐하면 암기사항은요. 시험용 문법입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다 합니다.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패스 왜냐하면 문법은 그 자체로가 다음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을 거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운 걸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단기간에 끝까지 봐야 되는 게 문법은 앞에 걸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끝까지 봐줘야 돼요. 문법은 서로가 서로 간에 연관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서로 다 연계가 있어요. 그러면 1개월 안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세 번에서 다섯 번 보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걸 열 번 봤거든요. 열 번 봤는데 그것만으로 저한테는 문법 교육이 거의 끝난 것 같고 지금도 문법에 관해서는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인강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정도만 해주면 될 정도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그건데요. 인강을 끝까지 듣는 학생 이렇게 적어서 제가 이렇게 같이 보기 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이번에 물리치료학과 간 친구고 하여튼 저희가 예전에 인강 근데 인강의 영어 문법 수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어떤 시도를 했냐면 PMP라고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파일을 넣어서 아이들한테 보게 했어요. 너무 강의를 잘하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잡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사실 들었는데 100만 원 들었어요. 여기 제가 기부받아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썼던 방식이 뭐였냐면 노트북을 사는 거였어요. 노트북은 화면이 좀 크잖아요. 중고로 사면 지금도 인강을 보기 위해서는 20만 원 정도의 중고를 사더라도 인터넷 강의를 보는데 충분해요. 그래서 다섯 대를 샀습니다. 또 나눠줬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발생했냐면 또 자요. 그리고 선생님 몰래 게임을 깔아요. 네.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이 이렇게 했죠. 함께 한번 봐봐야 되겠다. 여러 명이 한 두세 명의 아이들이 같이 인터넷 강의를 보니까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듣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듣기를 저희가 개발했더니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엄청나게 많은 인강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인강을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걸 찾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뭐 재밌게 생겼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 강의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문법 강의가 짧아요. 총 20강인데요. 그중에는 18강만 보면 문법의 강의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타겟이 누구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는 문법 기초가 전혀 없는 중3용. 그러다 보니까 널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예요. 아예 기초가 없는 친구들 빼고는 들으면 돼요. 심지어는 영어를 잘하고 거의 수능에 100점 맞는 친구들도 이걸 보면서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법적 상을 많이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해줘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 효과가 좀 있었던 강의였고요. 이게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볼 강의입니다. 웬만하면 부모님들 강남 인강 정도는 결제를 해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4만 원 됐나 5만 원 됐나 정도 하거든요. 이게 전 과목에 5만 원입니다. 저 때는 3만 5천 원이었거든요. 2년 전에는. 그리고 전 과목에 5만 원인데 5만 원 정도인데 1년이 5만 원이에요. 1년이. 또 하나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해서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세대랑 쉐어해도 좋으니까 하나 정도를 아이들을 구입해가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강도 보시면 좋으니까요. 20시간밖에 아니니까 한 1.3배속이나 1.2배속으로 보면 14시간이면 다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 프로그램이 있다니까요. 2박 3일 동안 이걸 압축해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정신없죠 아이들은. 괜찮아요. 왜? 또 들을 거니까요. 또 매주 1회씩 들으면 5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저희가 이번 올해 천복공에서 런칭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매주 3개에서 4개 정도 강의를 들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한 2, 3시간 강의 듣고 가면 한 달이나 한 달 반이면 인강을 한 번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문법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매일 1시간씩 든다고 해도 2주면 끝날 수 있는 양입니다. 기초적인 거고 이게 좀 레벨이 있는 겁니다. 천일문이요. 비싸긴 하지만 레벨이 있는 사람은 천일문을 보면 좋고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설명해주고 이렇게 외우라고 해주고 오원도 설명해주고 하면 암기 효율이 2배, 3배씩 올라가요. 강남 인강에 이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아이들이 단어 암기도 이렇게 쉽게 하면 아주 편하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 이런 게 아주 효과적이라니까요. 학원에서는 이런 걸 안 해주죠.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안 챙겨주고 그런데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 조금 활용하지만 학원 이상의 성과를 아이들한테 계속 교육적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야 너 공부하기 싫죠? 그러면 네 그래요. 아이들이.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긴 하죠. 그럼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부는 하기 쉽지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에 동기부여가 조금 해서 너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라고 도전을 했는데 실패한 아이들. 이게 너무 참 슬픕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런 공간에서 선생님들과 대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패스해 나가면 얼마 좋겠습니까? 이게 또 공부의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요. 성취감을 기숙적으로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인강을 저희가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계속 해보면 애들 엄청 힘들어해요. 진짜 지루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도 잘 안되는데 그것도 직강을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으니 되게 지루해합니다. 그런데 소감문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는 진짜 지루하고 듣기 싫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보람됐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방 천복공에서 그런 프로젝트로 계속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려우면 길게 못 가잖아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길게 설명은 했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머릿속에 남기고 가야 될 것은 몇 가지 안됩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수업부터 시작한다. 내 자녀의 학교 수업에 자리를 어떻게 앉는지 아십니까 혹시 앞에 세 줄만 효과가 좋거든요. 그 뒤쪽부터는 아이들이 효과가 확 떨어져요. 수업에 집중하는 효과가.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자리를 앉지 웬만하면 앞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애가 억지로 자꾸 뒤에 앉는가 앞에 앉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수업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는 성적보다는 학습 능력이나 몰입의 어머님들 더 마음을 써주십시오. 학교 성적은 잠깐 현재 입시 위주의 성적 내기밖에 아니고 내 아이의 인생하고는 아직 몇 퍼센트 결정 주지도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과정 중에 집중을 했는가 노력을 했는가에 더 마음을 써주세요. 특히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성적에 아주 쿨해지셔야 돼요. 나보다 내 자녀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니까요. 성적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더 과정에 집중해 주시고 과정에 노력한 거에 더 보상을 해주려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요. 너 이번에 성적 올라가면 내가 뭐 사줄게. 진짜 안 좋은 교육방법인 거예요. 내가 이번 올 한 해든 이번 한 학기에 아까 보셨던 영어 단어 하나를 처음부터까지 단어장을 다 보면 뭘 보상해 줄게.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노력을 칭찬해 주시고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죠. 과정이에요. 성적 결과 갖고 충격을 줘버리시면 만들어진 해마세포가 더 없어집니다. 그거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나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꾸 말을 한 마디라도 아이들의 장점이 뭔지 꿈이 뭔지 꿈도 여러 개 적게 하시고 위시리스트도 많이 적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또 인생 아니겠어요. 직업은 직업 그 자체도 나한테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번 돈으로 또 다른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해나가는 게 인생의 꿈이어야 되지 직업이면 안 되니까요. 또 마지막으로는 신앙과 공부는 다르지 않다. 이 마인드를 좀 심어주셔서 아이들한테 한 마디라도 더 수련회 같은 데 있으면 좀 억지로라도 좀 보내세요. 억지로라도. 가기 싫더라도. 그런 극적 경험 아이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진짜 그 보통 세상은 그런 극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해병대 캠프로 이런 데를 보내잖아요. 몇 십만 원씩 내고 우리 이번에 2박 3일 청신대학원에서 하는 게 얼마입니까? 회비가. 얼마예요? 3만 원. 공짜죠. 공짜 그 정도면. 단체 생활도 하죠. 선생님들이랑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하죠. 공동체 프로그램 막 하잖아요. 야 이게 신앙 이런 것 갖고 지금 평가할 수 없고요. 더 넘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작용을 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공부 때문에 안 보낸다는 건 전 이해를 그래서 못해요. 학원 가야 돼서 안 보내요. 뭐 이런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모님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드립다 노력만 하면 된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부 좀 열심히 해. 한 번 공부 잘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모들인 거죠. 제 연락처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톡 많이 보내십시오. 저한테 자주자들 많이들 보내세요. 방학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했지만 한 1년 지나면 이거 다 까먹으시더라고요. 이 내용들을. 그래서 내년에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제가 세 장의 종이를 나눠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이는 오늘 했던 강의 전체를 요약한 거. 집에서 한 번 둬보시고 부모님들도 망각국선 생각나시죠? 부모님도 저기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내가 오늘 잊지 않고 한두 개라도 남겨서 내가 내 자녀 도움을 줄 때 단 한 마디라도 더 방법론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고요. 두 번째 종이는 소감문 적는 겁니다. 소감문 적어주시고 평가서가 이름을 적는 건 아니니까요. 솔직하게 소감을 좀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은 저희 다문화 봉사단의 후원 가입 신청서입니다.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혹시 마음에 이런 프로젝트가 전국 단위로 또 많은 성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싶겠다라고 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 종이에 쓰셔서 남겨주시고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서 뒤에 그냥 빈 종이만 뒤로 주셔도 충분하니까 부담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면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몇 분 받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정리하고 끝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